5, 4, 3, 2, 1, GO! 6, 4, 3, 2, 1, GO! 우리 목사님의 세계에서도 선교를 다 하시는 목사님이 예수 잘 믿읍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잘 믿을까나 봐야겠지 저는 선교를 못 가했더니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이게 더 귀한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바라보는 앞으로의 인생이 예수만 바라봤더니 다 해야 돼.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감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가정에 우리 신념에 함께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아니가면 가다가 아니가면 아니간만 또 못하니라. 가다가 아니가면 안간만 또 못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다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천국까지. 천국까지는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경주를 출발한다면 아무리 멀어도 가야 되고 아무리 지쳐도 가야 됩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더라도 설령 도중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뛰어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표에 다 도달을 내고 상을 받는 거죠. 헨리 선수가 중간에 가장 고리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가면 되겠어요? 안가면 자리만 사면 못 받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의 현재의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격려해주고 이도해지는 말씀인데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학회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견디고 이겼는데 밖에는 점점점 어려우고 심하니까 극로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포기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들에게 예수처럼 변함을 참고 견디므로서 1인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맞힌 일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조화의 여러분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라.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깐 우리가 지금 다 집단이고 은사님이고 송도님인데 그거는 쓸데없는 말을 해요. 일을 안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은사가 안 나오는 일이 있어요. 아주 포기해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쯤 안 믿을지 몰라요. 사단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노인들을 보면 평소에 노인들을 보면 존경을 했어요. 왜 존경을 하냐 나도 천하의 때까지 집사관을 할까 예수를 믿을까 주도에 포기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들을 존경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장모님이 구시반달에 나는 구시반달에 나는 구시반달 때까지 장모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첫째로 무거운 것을 덧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경우들을 초대교회 선수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것 고민하거든요. 자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때 특히 달리기 선수 특히 달리기 선수는요 그 다툼장이 차고 가면 되었어요. 지금 42킬로를 달려가야 되는데요. 또 시계 무거운 시계를 차고 가면 되겠어요? 아니요. 팔찌 저는 달리기 안으로 이 시를 다 찾는데 팔찌를 무거운 것 몇 도 숨으면 손을 떼서 손을 잡으면 뭐였어요? 다 벗어버려야돼요. 다 벗어버려야돼요. 저는 팔찌가 필요하면 12팔찌이잖아요. 목걸이도 실질 목걸이잖아요. 무거운 것은 다 아깝지만 벗어나야됩니다. 다 벗어버려야돼요. 아무리 값진 것 귀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우를 나게 하는 사람은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요. 만약 그렇지 않은다면 벗어버려야돼요. 오늘날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제게 몸을 몸과 마음 마음을 무겁게 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진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 탕심 이게 무거운 진대입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삶을 경계하는 거죠. 또 성경이 이 경계하는 욕심은 대개 단순한 욕심이라는 거라면요. 자의 중심 욕심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상관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잘 훌륭하고 잘 머리불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꾸준히 자기가 잘 났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실수하려면 내가 못났다 그런 생각이 아니야. 그 생각하면은 실수하네요. 그리고 성경은 이를 탕심이라고 말하고 탕심은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탕심을 부리치다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농협하는데 있지 않냐는 우리 우아공은 심비량 15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낙을 누릴 수 있는 적당한 재물이 있다면 저와 이러면 지금 살리던 세상이라 다 풍성하게 살아요. 여기서 풍성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다 풍성하게 삽니다. 옛날에 살아도 필요없는 다 풍성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남은 시간과 저녁의 재물을 믿음의 경주에 수강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고 있어요. 직장을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 장경선 원장님이 직장이입니까 떼어 누가 직장이입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보호를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가는 육을 음메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떨어져요. 오늘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무거운 곳을 버려보셋뿐만 아니라 음메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달리기 선수가 손과 발에 무거운 쇠고랑을 잡으시면 1등 할 수 있어요.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가 미래내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읽는 것이 있다면 경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죄를 일일이 성장하는 시간을 놓습니다. 죄가 무겁고 무서운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죄가 무서워요. 왜 죄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말로 죄짓다고 하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심판한다면요. 살아있을 자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 됐든가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일일이 심판한다. 그럼 살아있을 자가 있어요. 예수님 그 아빠는 예수님이었죠. 우리의 죄 우리의 사는 생각 우리의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되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겁고 무섭지만 죄 못지않게 무겁고 무서운 것은 죄책감과 좌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죄를 졌다. 죄 때문에 믿음질을 모르겠어요. 이런 한국의 날씨 한마디 사는 깜짝 유연 이제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줬어요. 이미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길동 권사님을 용서해 줬는데 내가 용서 안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보다 높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홍길동 집사님을, 권사님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장군인, 권사님, 목사님이 용서 안 해줘? 그건 안되는거에요. 그러면 용서 안주면 그것이 다 그것이 아니라 죄에요. 죄.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숨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성경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거짓말이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은 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용서하면요. 기적이 있나잖아요. 예. 나는 오늘 나식사님이 생각하면서 꿈이냐 선생님이 있어요. 어떻게 그 나식사님이 이름을 집다지고 예.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해가 안 나 무엇이 다 드릴 연편이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해서 기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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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경은 성경은 사람을 참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함께 다른 사람을 참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런 기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용서하는 건 공사님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는데 나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는데 나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줍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지. 세번째는요.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보아나갔어요. 마라톤 같은 장거리 약잡고 42.100킬로는 빼불고 42킬로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3킬로이 2시간 6분이라고 합니다. 2시간 6분을 아래 감상하고 있어요. 자 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뛰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믿기는 건 영광을 갔다오기만 하잖아요. 여기서 영광을 갔다오기. 그것이 단비 단련이니까요. 마라톤 경기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얼마나 숨이 찬 고비가 더 있어요. 42킬로 쯤에 가야되는데 28에서 32킬로 정도 가면은 누구나 포기하고 싶답니다. 가슴이 터진다고 하고 주지 않고 싶고 아니다. 죽어먹고 싶고 그냥. 얼마나 얼마나 좋겠느냐. 아니요. 니 심장이 멈추고 싶고 땀이 엎드려버릴까 싶고 그냥. 그러시면 그냥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28킬로에서 32킬로 달려갈 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윤대하지 않고 주저하고 앉으면은 참 못받죠. 그런데 그래도 달려가면은 33킬로 좀 벗어나니까. 또 샘이 있네. 샘이 졌는데요. 그 샘이 졌는 것을 가지고 사실이 꼴이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우 이럴 때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몰라요. 이 골면 지나는 되는 건데.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운동할 때 꼬시다 하잖아요. 마라톤을 꼬시다. 그래서 다른 것은 금메달을 안 따면 되고 은메달을 안 따면 되고 돈메달을 안 따면 되지만은 마라톤은 어때요? 금메달을 따고 또 이것도 따요? 월계관 쓰잖아요. 월계관 쓰잖아요. 그래서 운동회의 꼬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경의 비결은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고 어려운 고백을 잊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람들이 믿음의 경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목표를 잃어버린다. 목표를 잃어버린다. 이 경기장의 꽃이라고 말하는 마라톤은요. 마라톤은 꽃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영원스러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기의 목표를 보십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예요. 아멘. 공장에 놓고 빨리 돌아다니다가 오고 그럼 무슨 일이 있어요? 죽음을 해야 돼요. 목숨이 끊어서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만약 일본 순살을 가지고 옛날 같은 순살을 가지고 여기 나와봐. 제가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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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해야 돼요. 이리 죽이려고 나와봐. 이리 죽이려고 나와봐. 그런 사람이 상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일제 때 신적삼배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신적삼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적삼배하는 목사님들은 참 변명이 좋아요. 뭐라고 대답하냐. 지금은 위험 아닐까. 천학병한테 저러고 인사하고 다 끝나면 안 믿을 건데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런데 신적삼배를 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배반을 잘 있는데 나는 배반해야. 그까짓때 내가 50살 모니든 20년, 30년 삶을 죽을 건데 그까짓때 도삼자고 내가 신적삼배해야 돼요. 이래요. 지금까지도 신적삼배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저게 좀 못받아요. 아니 거의 다 죽었지만 지금도 다 달려가잖아요. 이제 못받습니다. 그니까 우리는 뇌와 경주 달려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히 와야 되고 하나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사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 좋게 하시며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목표에 앉아야라 믿습니다. 하여튼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창피합니까 창피합니까 그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아픈 것도 참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목표에 있으나 그리고 세계로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다가 무릎 꿇어 내는 거에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모험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신과 죄를 벗어버리고 겸주를 시작하신 분이 그 말이 아니라 인내로 겸주를 잘 마친 분이에요. 인내로. 그래야 믿음의 심판을 받은 당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쉽게 말하면 벌레한테 모자면 없더라도 심판을 받잖아요. 그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이 땅에서 심판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끝까지 바라보므로서 믿음의 겸주에서 승리하려구요.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뢰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나님 겸주자가 목표가 뚫어내듯이 상 받는 것이 분명하게 생각하듯이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상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다 달려가십시오.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삶이 너무 또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 천국까지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지켜주시고 소호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